예예 펜스타 난 여리 예예 롱블루프 원 예이가루 원 방인가요? 네 롱블루프 원 예이가루 원 롱블루프 원 예이가루 원 사실 오늘이 지나면 약간 이 믹스테잎에 관해서 이야기를 못할 것 같아가지고 이제 펜스타가 곧 시작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뭐 이왕이 좀 나눠보는 시간을 조금 생각보다 좀 일찍 이제 가지게 됐네요 올해 조금 더 감상할 수 있게끔 시간을 좀 더 주고 싶었는데 아 드리고 싶었는데 뭐 연휴야 어떻게 됐든 뭐 이렇게 찾아오게 됐습니다 바람이 아버 diez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